1. 현대차가 비대면 컨셉의 미션 레이스인 롱기스트런인 광주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1 롱기스트런은 현대차가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표적 사회 공헌 캠페인으로 참가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달리기, 친환경 실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1 롱기스트런 캠페인의 일환인 롱기스트런인 광주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동구문화전당로 소재에서 10월 2일 양일간 열리며 A코스 광주천수변코스를 즐기는 OK 레이스와 B코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안에서 즐기는 미션 레이스를 모두 달리면 완주가 달성된다. 레이스는 모두 비대면 컨셉으로 롱기스트런 전용 앱을 gps 기능과 블루투스 비콘을 활용해 자동으로 완주가 인증된다. 또한 완주를 통해 쌓은 에코마일리지는 10월 5일부터 롱기스트런 앱 내의 에코마일리지 샵에서 정품 응모에 활용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9월 15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롱기스트런 전용 앱을 통해 접속 가능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유료 참가권 1만 5천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는 참가비 전액은 무등산 국립공원 환경보호 사업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공동기부금으로 전달되어 식재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